이겨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SCP 실험실에 저희가 직접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우리는 SCP 클래스 D라고 그렇다는 건 우리 실험체라는 거야 여멘아 나 지금 유일한 홍일점인데 너희들 다 지켜줄거지? 내가 지켜 미호야 약할수록 도퇴되는 거야 느리면 죽어 맞아 미호야 미호가 우리를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SCP 괴물들을 만나볼 건데 어떤 괴물부터 만나볼지 정해볼까? 좋아 괴물이 아주 많네 터널에서 나오는 SCP 다리벌레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? 5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얘들아 나와 숙쩡을 거부쪽으로 주는구만 SCP 다리벌레 목표 클래스 케이터 나 무서운 거 애들아 가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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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널에서 먹잇감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 가보자 여기 터널에서 응 쎙쎙아 갑피..잡히면 죽는다 가쥐밭 어, 얘들아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? Même없네 저기 반대패드인가보다 이리가보자 얘들아 저기 있는거 같은데? 저기? 어 뭐야 저거 저건가? aquilo 귀신 저거 맞아? 근데 느림보다 자는거 아냐? 야 왜이렇게 느려 얘 뭐냐 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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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멈췄다 아니 지금 엄청 귀여워 지금은 귀여운 애가 얘들아 얘들아 나 물렸어 얘들아 도와줘 딩디 쓰기 잠깐 잠깐 오오! 아 나 얘 싫은데? 얘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얘들아 beauty scp 카툰캣을 만나러 가볼까 얘는 뭐야? 그러니까 만화 그림체처럼 뭐든지 변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여덟이에요 어? 저건가? 카툰 캐시야 저거? 얘가 무서운 애라고? 겉보기엔 귀여운데? 그니까 얘가 몸이 늘어나면서 자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! 그렇지! 가서 쓰다듬어 봐 너 내 동료가 되라 바로 싸다고 응벌 까뜩해! 약탈이 계속 잡아먹히면 엄청 잔인하게 죽는데? 자 다음에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마미롱레그를 보러 가볼까? 아 이거는 진짜 무섭겠다 이건 진짜 나 이거 무섭거든? 허기워기랑 마미롱레그 늑대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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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나 이제 왔어 같이 가 늑대야 느리면 도퇴되는 거야 제발 좀 같이 가줄래 여기서 허기워기랑 마미롱레그가 나온다고 해 오케이 우리 헤어져 찰싹 아야! 아야! 어? 하이파이브 너는 뭐야? 찰싹 찰싹 이건 뭐야? 찰싹 찰싹 얘들아 이제 가보자 어? 얘들아 응 여기 귀여운 호랑이 인형이 있어 그래 이제 빨리 와줄래? 우린 갈 길이 멀거든 야 얘들아 여기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헌풍구 안에 분명히 뭐가 있는게 분명해 와... 여민아 응 한풍구 안에 1인칭을 해야겠다 어? 저기 뭐가 지나갔는데? 야아!! очер wissen... 야! 야 안에 들어가봐 대박 진짜 오기오기처럼 퀄리티가 굉장한데 너 절대 안 들어가야지 비켜봐 이 겁쟁이들아 얘들아 우리 빨리 들어가자 나 무섭단 말이야 나 이거 따라와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어디있는데 별거 없는데 마미농 레그도 봐야되는데 마미농 레그도 어 저기있다 뭐가있는데 허기오기네 저 앞으로 쭉가면 이쁜여자있어 이쁜여자 진짜 그럼 내가 무조건 가봐야지 얘들아 잘 따라와 뭐가 없는데 쟁쟁아 아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돼 아 이게 이쁜여자야 어 이쁜여자 저기 계시네 뭐야 저거 못생겼잖아 어 가까이 가봐 허기오기인데 와 근데 진짜 잘만들었다 똑같애 로블록스로 만들었다기에는 너무 똑같이 만들었어 야 심해 후 하지만 좀 느려 다음은 어디로 가죠? 다음에는 정말 대박인 곳을 갈거야 우와 진짜로? 이쪽으로 넘어오면 말이야 응 SCP 토마스 토마스? 토마스? 내가 아는 그 토마스인가? 그치 우리의 동심을 지켜주었던 토마스가 있어 토마스가 기찻길에 도착했거든 나는? 들어와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있지 그게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지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토마스와 친구들 티키 토마스에 뭐가 있는것같은 어디 X 3 어디 X 3 이불이 토마스가 원래 바퀴가 아니라 다리가 달려 있었나? 아 이게 뭔데 뭐야 저 안에서 XX가 있나 그리고 굽소에 도마스가 왜 이래? 야 토마스가 억팡 중 야 도망가 내가 알던 토마스가 아니야 저거는 내가 알던 토마스가 아니야 토마스가 야 친구들은 다 잡아먹고 있어 짜大家 사실 쟤도 상처를 받은게 아닐까? 우리가 너무 무시했었잖아 아니야 아니야! 토마스가 얼굴 이상하다고 얘들아... 얘들아.. состо branng 안 upfront 조금 spooky 얘들아.. 얘들아.. 야 진짜 내가 대화를 시도해볼게 토마스 너 왜 그러는거야 아아 얘들아 너 여맨아 여맨아 너 나 지켜주기로 했잖아 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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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맨 이 앞에 억울어 뚫었어 너한테 있어 너한테 있어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기차 안으로? 어 얘들아 안녕 드디어 너희들을 발견했어 얘들아 나 왔어 안녕 얘들아 뒤로 볼래? 나 죽었어 기차 안도 다 뒤집어보는데? 기차 안에 뭐가 있나 확인하는데? 내가 기차 위에 있다가 죽었어 기차 위는 안전한 것 같아 아니야 내가 거기에다가 죽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앜 죽aris다니까 죽볶다 니칸 그대모 mikado 우리 부끄러움종이 보러 가려 Priest 좋아좋아 여기있다 부끄부끈 녀석 공구륙! 공구륙이네 근데 늑대는 어디갔어? 나 지금 이제 방에 들어와서 카드로 문을 열고 있어 어딨어? 어딨어? 공구륙 어딨어? 우리가 총을 쏴서! 뭐야 뭔 소리야? 뭐야? 얘 화났는데?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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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볼까? 우리 차 타고 가자 차 타고! 산 위에 있다 산 위에! 애들아 우리 차 타고 가자 차! 앉아 앉아! 나 뒤에 앉았어! 애들아 차에 타! 차에 타 차에 타! 가자! 애들아 나도 같이 가! 저기 옥상에 있다! 애들아 안 멈추면 내가 펑크될꺼야! 늑대야 타 타 타 타 어 얘가 나 쏟는다 얘가 나 쏟는다 가자 가자 공구륙이야!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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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라고 야 걷는 게 왜이래 이 때 야 차에 도망가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였라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야 차에 펑크될나봐 Bem Comment protect you 애들아 애들아 해냉올 따와주 우리 얼굴을 본거 같지 않아? 어 맞아 내가 총을 쏴볼게 총을 쏴봐 총을 쏴봐 총을 쏴봐 총을 쏴봐 총을 쏴봐 총을 쏴봐 쏘지말고 야야야야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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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우 온다 온다 총으로 쏴버려 여기 맨날 빨리 도망가 여기 맨날 뭐하는거야 오면 도망갈게 오면 에이 뭐 쫓아오네 늑대야 계속 쏘란 말이야 알았어 쏠게 에이 뭐 쫓아올거 같은데 그치 얘들아 뭐 쫓아오네 저거 바보네 바보 여민아 자동차로 쳐버리면 안돼 자동차로 쳐버릴까? 어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 저렇게 속도도 느린데 알았어 가자 야야야 이미 쫓아오고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어디갔지 소리는 들리는거 오 저있다 저있다 새로운 녀석을 발견했나봐 모깃감을 사로 쳐버려 내가 차로 칠게 야야야야 야야야 쏠라고 야야야 쏘라 쏴 쏘라고 미호라 체 물로 우리가 사리자 시세 아냐 차 다 부춰지는거?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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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이aros 이제 쏘면 돼 지금 쏴 어? 죽었나? 야 날 쏘면 어떻게 해 어 일어나는거 보니깐 좀 무서운데 죽여 죽여 죽여Ent 그런데 얘 무적이라고 하잖아 모르신야 몰라 언젠간 죽겠지 무작기라도 오오오 야야야야 어이리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새교덩이 있어 기 Diamant 댕댕이래 싸? 무빙? 무빙? 무빙 오 댕댕이가 피하는데? sccb 못잡죠 못잡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부끄럼쟁이기만하죠 아 야 총알 좀 그만 쏴 나도가 내가 댕댕이 죽였어 잘했지 늑대야, 늑대야 FBS, FBS 아 덤벼, 덤벼! 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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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진짜 못 쏜다 야 늑대 잡아먹었어 맛있대 우와 근데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 뭐야? 야 멍시하게 누워 자보 앙 잡아먹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자 재미가 있었다 아니 SCP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 점점 업데이트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니까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SCP 연구소에 와서 저희가 실험체가 되어봤는데요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맵이었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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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구독